벤지 건배서 한 번 오겠습니다. 어떻게 여러분이 어.. 저도 또 싶은 거 없려고 하세요? 어떤가? 어떤가? 잠깐 채워서 머리로 손을 불러주시면 제가 건배서 한 번 쇼핑하겠습니다. 자, 잡혀보시죠. 자, 잡혀보시죠. 자, 그러면 저기 뭐 힐링하고 있는 거 있어요? 그렇죠. 자, 놀러오셨잖아요. 자, 소리빛지? 신명해, 가즈아! 어, 어떻게 보면 돼요? 어떻게 보면 돼요? 어떤 걸 좋아해요? 그냥 일단 막.. 땡걸이요? 잠깐만.. 땡걸, 땡걸 땡걸이 나서 어떻게 돼요? 당신은 마음을 봐 당신은 마음이 땡걸 기다리라 지쳤어요 땡걸 혼자서는 이만에 있는 영광이 지워요 땡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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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걸이 땡걸이, 땡걸이, 땡걸이 아, 뭐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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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포박스 느낌으로 어떤 걸까요? 참나는 거 참나는 건 다 필요한 거래요 기르고 아픈 날 뻔했지만 참나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아직 다 필요한 거래요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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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어땠고? 동욱디가 안 들어간다고? 경욱디 경욱디 사실 뭐 별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야죠 음악 주세요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손머리로 박수 주시겠어요 여러분 신경만 기다려 베이베 아 한 번 더 에 에 에 에 에 으 여기에서 납작을 둔 아 아 아 아 아 예 아 강남스타일? 강남스타일이에요? 강남스타일? 부끄럽다 언뉴스? 아 맞지요 오늘만 나의 예쁜 거 맞지? 끝내주는 거 맞지? 있잖아 넌 넌 내 편 맞지? 나 오늘 미쳐버려도 되지? 좀 더 크게 박수 해보는 것도 해보는지 아 맞지?